일본어마이니치신문 후 보도에 따르면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2011년 3월 11일 이후 12년이 지난 현재 일본에는 여전히 3만 884명의 난민이 있으며 이들 중 대부분이 동일본 대지진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들은 12년이 지난 3월 13일 월요일 현재까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사고의 영향으로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후쿠시마 현의 11개 시정촌이 큰 피해를 입었고 현재 이들 지역에서는 단계적으로 대피 지시가 해제되고 있습니다. 나미에초 토미오카초 이타테초는 각각 이번 달 3월 말 다음 달 4월 1일 4월 말에 피난 지시를 해제할 예정입니다. 마이니치신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여파가 아직도 산적해 있다고 전했습니다. 후쿠시마 현 오쿠마마치 후타바마치 등의 저장시설의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흙의 일부가 저장되어 있으며 최종 처분을 위해서는 2045년까지 후쿠시마 현 밖으로 옮겨야 하지만 아직까지도 처분 장소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가 올 봄에서 여름 사이 원전 오염수를 방류할 예정이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들 우려가 큰데 일본 현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업계에서도 이에 대해 강한 반발을 표명했습니다. 3월 13일 월요일 현재 일본에는 2011년 3월 11일 지진으로 인한 난민이 3만 884명이 있습니다. 동일 본대 지진으로 약 1만 5천9백 명이 사망하고 2천5백 23명이 실종되었으며 지진의 간접적인 원인으로 3천7백 89명이 사망하여 총 2만 2천2백 12명이 사망하였습니다. 후쿠시마 업계에서 정상조업이 재개된 지 이제 2년이 됐지만 어민들의 걱정은 여전합니다. 지난해 후쿠시마 어행량은 원전 사고 전인 2010년의 약 5분의 1에 불과했고 후쿠시마산 표시가 있는 수산물은 여전히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원전 오염수 방류가 조만간 현실화되면 2년 전 정상조업이 재개되었지만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하여 조업은 다시 중단될 것을 어민들은 염려하고 있습니다. 원전이 폭발할 때 녹아내린 핵연료를 냉각하는데 막대한 양의 물이 쓰였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온 오염수는 약 130만 톤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 오염수를 두 차례 정화 처리한 뒤 바닷물에 희석한 후 이후 30년에 걸쳐 1km가량의 해저터널을 통해 바다로 방류할 계획입니다.